형도 봤구나. 아니 뭐, 아니 그, 그 짓 뭐 있는 거야? 우리 빌라에 괴물이 살고 있어. 그것도 냄새나는 술고래만 잡아먹는.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마라, 어? 에휴 씨. 어우, 어우. 감자탕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야, 야, 야. 아, 이게 무슨 뭐, 이름만 감자탕이지 감자가 없냐. 감자 많은데 뭘. 장난하냐? 감자 지금 딱 두 개밖에 없어, 두 개. 감자탕에 감자는 이 감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돼지고기 등뼈, 이 부분을 감자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 참 씨. 이거 처음 알았네. 그럼 우리 뭐. 감자 좀 먹을래? 야. 먹자. 그래. 감자를. 와우. 먹자고 감자를. 와우. 이야, 부 intéress다. 야 겁나 맛있다. 이 뼈가 다 분리되는 거야. 이 뼈가 이렇게 다 뜯어지거든. 이런데 쭉쭉 빨면 이거 뭐가 나와. 겁나 고소한 게 나와. 이게 진짜 해장하는데 짠이야 짠. 이 뼈가 다 분리되는 거야. 이 뼈가 다 분리되는 거야. 이 뼈가 다 분리되는 거야.